아 10살 넘었어요? 아 10살 넘었어요? 아 10살 넘었어요. 개들이 돼지한테 따라가고 옛날에 떠받치고 죽고 쪼개랑 물고 이라더만. 고새는 돼지랑 같이 논다. 돼지? 고새? 꽁 사냥한다고 그랬고요. 돼지 잡기는 다이고. 예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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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많이 없었지. 예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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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저거 사막이 생겼네. 예예. 예예. 그거는 돼지 goodies. 예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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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예. 선생님이 걔가지고 그런건 아닌데